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후에 그 동영상이 시청자층 선택해서 아동용 동영상인가요 아닌가요 설정하는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스마트폰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터치합니다. 먼저 아동용이 아닌지 아닌지는 동영상을 올린 후에 설정을 합니다.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은 자 여기에 여러가지 동영상 있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하나 올려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올려 볼게요. 간단한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올려서 아동용인지 아닌지를 설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면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위로 쭉 올리면 제목만들기가 여기 있죠. 제목만들기 설명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터치해서 저는 이 바닷가의 갈매기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영어로 시글즈 온 더 비치 이렇게 바닷가의 갈매기 이렇게 영어로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다음에 설명추가에서는 여기 설명추가에서는 뭐 자기 나름대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뷰티풀 시사이드 아름다운 해변가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영어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해서 그리고 이 공개 여부는 이런 터치해서 저는 여기 보면 공개 여부를 터치하면은 일부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고 예약이 있습니다. 예약은 지금 올리면서 며칠 후에 혹은 이틀 후에 언제 보여지게 하라 그런 겁니다. 저는 여기서 공개를 터치하겠습니다. 공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단에 업로드 있죠. 이걸 터치해서 업로드를 하죠. 그 업로드를 터치하면은 예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면은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 이것은 그 전에 제가 올려놓은 곳입니다. 이 채널은 제가 실음적으로 만든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튜브 아이디 하나로 이 채널을 두 개, 브랜드 채널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여기서 보시면 시청 준비 완료라는 글자가 뜨면은 다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올려와서 지금 현재 터치해 볼게요. 터치면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자 플레이가 되겠죠. 여기에서 시청자층이 아동용인지 아닌지 여부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에 들어가서 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올린 Seagulls on the beach, 해변의 갈매기라는 이 동전상이 여기 떠 있죠. 여기에서 아동용인지 아닌지를 설치합니다. 이 동전상을 터치하겠어요. 툭 터치하면은 아까 그 올린 동전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아동용인지 아닌지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 연필이 있죠. 즉 편집기입니다. 편집기 연필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아래로 쭉 보면은 제목이 있고 여기 설명이 있어요. 아까 올렸잖아요. 그리고 공개가 설정된다고.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시청자층이라는 게 있어요. 시청자층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입니다. 이걸 터치하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아동용 동영상인가요 해놨죠. 필수상이라고 해놨습니다.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유튜브에 자세히 글을 읽어보면은 이 시청자층 선택에서 아동용 동영상인지 아닌지를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유튜브에서 아주 불리하게 불리하게 판정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요. 자세히 알아보기 선택하지 않으면 이건 조금 조금 후에 설명하겠어요. 자세히 알아보기 이걸 터치하면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동용을 선택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려면은 여기에 내 콘텐츠가 아동용이니 판단하는 방법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아동용으로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기준이 여기 나와 있어요. 동영상 주제가 아동 유아 및 미치아 아동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면은 아동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동영상의 의도한 시청자층이 아동용이냐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의 아동 모델이나 아동 배우나 모델이 추를 하느냐 그 다음에 동영상의 아동이 관심을 끄는 애니메이션이냐 캐릭터 만화 주인공을 포함하는 캐릭터 유명인 장난감이 등장하나 그 다음에 동영상에 나오는 말이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나 그 다음에 동영상의 간단한 연극 간단한 노래 등등 여기 자세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동용을 판단하는 건가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면 됩니다. 뒤로 가겠어요. 그러면 다시 와서요. 아동용 동영상의 어떤 것이 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세히 알아보고 여기에서 하면 돼요. 읽어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선택하지 않음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툭 터치하면 예 아동용입니다.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저는 바닷가 갈맹이니까 아동용이 아니죠. 그래서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 이렇게 봐요. 만약 아동용이라고 선택을 하면요.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댓글을 달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따릅니다. 그 점은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 시청자층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걸 터치하면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예 동영상 시청자를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여미틱은 아니요. 동영상 시청자를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미리 선택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터치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뒤로 가고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뒤로 가겠죠.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 위의 상단으로 저장했죠. 이걸 반드시 터치해야 됩니다. 저장 안 하면 지금까지 한 거 허당입니다. 밑에 아동용 설명 이런 것도 허당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터치합니다. 저장을 터치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터치하면 움직이면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여기 다시 들어가서 이 편집기를 다시 눌러서 보면요. 눌러서 보면 여기 아동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터치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설정 그 부분이죠. 이렇게 매 동영상마다 이렇게 하려면 참 귀찮죠. 그래서 미리 기본 설정에서 이걸 아동용이 아니라고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이 올린 동영상 있죠. 여기를 통해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자기가 올린 동영상으로 링크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곧 자신의 채널 이름이 이렇게 떠요. 채널 이름이 물론 여기에 자기가 여기에 로그인을 해 놔야 됩니다. 자기 유튜브 아이디와 빌문을 로그인하면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화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채널 이름을 터치합니다. 채널 이름을 터치합니다. 채널 이름을 터치하면 그 다음에 여기 고급 설정 고급 설정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고급 설정 여기에 나와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나와 있잖아요. 작은 글씨로 예 아동용으로 설정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아니요 아동용으로 예 아동용으로 설정하고 그 밑에 거는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니요 이걸 터치해 놨습니다. 아니요 이 채널은 아동용으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자기가 올린 모든 동영상은 아동용이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로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저장이라고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끝에 보면 저장이라고 있어요. 이거 저장을 터치합니다. 저장을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떴어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이 시청자층 선택에서 아니요 아동용 동영상이 아닙니다. 로 항상 뜨도록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시청자층 선택 아동용 동영상인지 아닌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이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